네 고객님 환영합니다. 날씨가 진짜 춥네요. 이제 12월 연말 맞죠? 이 시기가 딱 됐을 때 고객님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해보세요. 바꾸고 싶었던 우중충한 어두웠던 우리 집을 새벽시로 환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 손으로 직접이요. 이 쿠션이 실크 벽지는요. 나 혼자 붙이는 셀프 벽지입니다. 왜? 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이면 되는 벽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예전 같으면 수능도 끝났겠다 나가 놀았죠. 우리 부모님은 각종 숙련회 모임하고 근데 이제는 우리 다 집에 있잖아요.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집에 이제야 보여요. 내가 저걸 좀 바꿨어야 되는데 아이고 칙칙해라. 그럼 도배만 한 거 없잖아요. 얘는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요. 이렇게 떼가지고요. 내 손으로? 그냥 붙이면 끝나요. 직접. 이제 풀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이 투명 스티커 떼고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게 단열벽제예요. 붙여놓으면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영하잖아요. 네. 기온이 막 다음 주에는 9도,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품질력 하나 진짜 믿을 수 있는 쿠션 위로. 400억 판매돌파 브랜드. 그래서 진짜 좋아해 주시고요. 단열벽지라서 이 시기 찾으세요. 팔중 고밀도의 단열 구조로 탄탄하게 고객님 가져가실 수 있는 벽지. 찢어지고 낡은 정말 바꾸고 싶은 벽을 내 손으로 지금부터 직접 바꿔보시죠. 이거 옛날에 풀 써서 누가 집에 와서 했죠. 요즘 누가 집에 와요. 내가 셀프로 다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쉬우니까요. 오래된 벽지 있죠. 아니, 이제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하고 애들도 집에 공부하고 오래된 벽지, 니리끼리 해준 거 바꿔보세요. 애들이 낙서를 해놨다고요. 이것도 바꿔야죠. 곰팡이 결로가 펴가지고. 있어요. 흔들차가 있으니까 시멘트에도 붙습니다. 시멘트에도. 합판, 나무에도 붙으니까 찢어진 벽지. 자, 이제 도배할 겁니다. 보세요. 생방송 중에 도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풀을 써가지고 바르고 초베지 바르고 이제 안 그래요. 셀프. 뒤에 투명 스티커 떼셨죠. 스티커 떼고요.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쓱싹쓱싹. 그냥 붙이니까. 와, 달라졌죠. 이제는 붙이는 거예요. 쿠션이 실크 벽지는 이렇게 편리한데. 네. 저희 예전 제품하고 단열 벽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단열 벽지인데. 이거 좀 보여드리면 사실 오늘 저희 단열 벽지인 거 광조드리는 게 저희 자사에 예전에 참 잘 나갔던 제품이에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면 은박이고요. 두껍고요. 무겁기도 해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는 보통은 한 계절 붙이고 떼셨단 말이죠. 그렇죠. 달라진 쿠션이 보시겠어요? 이게 같은 단열 벽지예요. 이제는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사계절 벽지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짱짱하기는. 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게나 카페, 인테리어, 집은 물론이고요. 거실까지 애들 공부방 싹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셀프로. 뒤쪽을 잡고. 뒤에 투명 스티커만 떼도 내가 그냥 혼자 붙이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 게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 있죠. 자르고 자르고 재단하고 이거 기술자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붙이면 돼요. 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서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쉽게 붙이는데 진짜 깔끔하게 붙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비스듬하다, 잘못 붙였다?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이렇게 문지릅니다, 붙입니다. 이렇게 종이접듯이 접어서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우리 가게, 거실 다 꾸미는 거예요. 대박이죠? 들뜬 기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요. 떼가지고 천정도 보면 지금 천정도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묻어있고 시커멓거든요. 천정 부분,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 바닥부터 너무너무 쉬워요. 떼고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집 직접 내 손으로 꾸미는데 붙이는 거 보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는데 피부가 닿는 건데. 걱정되시죠. 당연하죠. 국내 생산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믿고 쓰시면 되겠고요. 육대 중금속 기준 적합 테스트 완료? 당연하죠. 애들이 집에 있는데 피부가 닿는데. 싹 다 포르말돼야 돼 불검출 테스트 완료.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결론화 뭐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우리 집은 이렇게 축축하고 냄새가 나.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받은. 역시나 완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또 이거죠. 제일 중요해요. 지금 붙여놓으면 따뜻한 벽지. 보온률 따뜻함을 딱 잡아주는 단열벽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붙여놨는데 애들이 낙설려면 어떡하죠? 관리도 편해야 되는데. 그럼요. 저희 집에도. 펜을 꺼내셨어요 지금. 둘째가 유치원생이야. 아기 상어 뚜루 뚜루 막 뭘 막 그려놔요. 깨끗한 그 모습이 오래오래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고객님 이렇게 관리 잘 되는 벽지라 그것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물거리지를 한번 쓱쓱쓱.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커피가 튀고 애들 주스 엎질러고 막 그랬어요.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때다 보니까. 역시나 관리가 쓱쓱 잘 되는 벽지라. 이것마저도 참 좋아하시나. 그냥 집에 물티슈 행주티슈 물걸레로 쓱쓱쓱. 다 있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관리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얘기 끝났습니다. 이럴 때 정말 힘내시고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 공방, 작업실, 사무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집에 있잖아요. 애들 공부방이라도 먼저 바꿔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연말입니다. 답답하시죠? 나무에 붙어요. 나무에도 붙고 일반 벽지 떼고. 그 위에다 붙이면 돼요? 그냥 위에. 위에 붙여버리세요. 심지어 여기 안에 보시면 타일에도 붙습니다. 타일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방 뒤에 막 끄름대고 시커메진 타일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떼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붙이시면 되니까 이제는 도배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석고 보도에도 붙고 심지어 이거 시멘트 보여드릴게요. 심지어란 말이 딱 맞아요. 아니 시멘트에 붙이면 진짜 다 붙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옛날에 시멘트에 도배할 생각도 못했죠? 여기에 보면 베란다 시커메진대 보일러실 세탁기 옆에 다용도실 그 계단 옆에 벽 대리석에도 붙어요. 시멘트 이제 각종 그 뒤에 벽면들 보면 유리도 붙고 CTG도 붙고 금속에까지 너무너무 잘 붙어요. 웬만한 재질 가리지 않고 직접 붙이면 되니까 색깔 컬러만 빨리 고르시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셀프로 도배하는 겁니다. 지난 방송도 지금까지 방송할 때 할 때마다 부동의 1등은 크림 화이트 컬러. 왜? 얘가 떼 타고 막 그냥 하얗고 추워 보이는 그런 쨍한 하얀색이 아니에요.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면서 잔 엠보가 쫙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이걸 붙여놓으면 집이 굉장히 환하고 커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할 때마다 10분 중에 8, 9분까지는 다 크림 화이트예요. 새즙 같은 그런 넓은 느낌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역시나 크림 화이트 인기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옆쪽으로 원그레일 보시면 모던하죠. 세련됐죠. 진짜 사무실이나 고객님 서재 공간이나 공부하시는 그런 공간 꾸미시기 좋고 아이보리 베이지는 조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들어서요. 원목 가구 많은 분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메랄드. 이거는 진짜 멋있는 컬러예요. 카페에도 좋고요. 차분해 보여서 서재에도 애들 공급방에 포인트 벽지로 차분하니 참 좋거든요. 예쁘고. 감각 있게 한 부분 그냥 벽 포인트로 딱 꾸며놓으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컬러가 다 너무 예쁘죠. 네 가지 컬러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역시나 크림 화이트가 인기 많습니다. 고객님 미터 선택을 하시는데 10m, 20m, 30m, 40m 중에서 40m로 들어오시면 방 하나 쉽게 생각해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펼쳐놓은 이 벽이요. 높이가 2m고 옆으로 가로가 10m예요. 오늘 네이롤 가져가시면 40m 벽면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네이롤 가격이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동주문 모바일 연결하시면 10% 바로 내려가니까 9만 7,200원이라는 가격으로 방이 새 방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러면서 고객님 방송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40m 구입하시면 곰팡이 제거제도 드리고요. 저희 오늘 또 1m 리폼 벽지를 같이 드리니까 짜투리 공간 창문 아래 혹은 꾸미고 싶은 공간들 고객님 랜덤 색상 받아서 이거 꾸며보시면 이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40m 구매 고객분들께 드리는 특별 구성입니다. 1m의 리폼 벽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사용해보시면서 곰팡이 제거제까지 함께 포함 오늘 40m 구성이 아마 지난 방송처럼 제일 잘 나갈 건데 크림 화이트의 40m 지난 방송도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송에서만 가능한 특별 조건으로 보여드려요. 고객님 연말 맞이 파격 특가의 방송 지금 함께 하시죠. 고객님 연말 맞이 파격 특가의 방송입니다. 고객님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요. 하십쇼. 이거는 충분히 태어나서 한 번도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나 손이 공손이네. 하실 수 있어요. 처음이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쿠션이 실크 벽지입니다. 셀프 벽지라고 하죠. 내가 뒤에 스티커 부분 떼고 붙이는 벽지예요. 옛날에 풀 쓰고 초베지 바르고 우리 애들은 다 임원에 가서 한 3일 자고 오고 이제 안 그래요. 붙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만 골라가지고 거실이고 벽면이고 베란다 시멘트에도 붙어요. 나무에도 붙습니다. 붙이고 싶은 유리, 금속 싹 붙어요. 근데 심지어 고객님 팔중 고밀도의 단열 벽지예요. 지금처럼 기온이 영하권으로 막 맴도는 추운 겨울에 특히나 고객님들이 쿠션에 열광하시는 게 이게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고 이렇게 쉬운 셀프 벽지인데 심지어 단열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사실 보일러 지금 다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추울 때는 우리 뽁뽁이라고 그래가지고 뽁뽁이도 붙여놨다가 겨울 지나면 이제 떼고 예전에는 저희 자사에서도 단열 벽지가 나왔는데 굉장히 두꺼웠죠. 무겁고. 귀에 은박, 알루미늄 박으로 돼 있고 굉장히 두꺼웠던 거고 겨울 지나면 또 떼고 우글우글 거리니까 이제는 안 그래요. 뗐다 붙였다 하는 단열 벽지가 아니라 사계절 벽지입니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얇은데도 따뜻해요. 반대로 여름 되잖아요. 떼지 마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으면 또 시원해. 그렇죠. 이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탄탄하게 좋은 재질로 만들면서 고객님 집이 얼마나 예뻐질까요. 유행지난 벽지들 있을 거고요. 낙서하고 찢어지고 낡고 사실 진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눈에 계속 밟으시는데 나중에 미루셨다면 고객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희 오늘 방송이 연말 맞이 파격 특가로 준비를 해서 방송에서 구입하시는 분들께 좋은 혜택을 전해드리자. 그래서 컬러도 너무 예쁜 것들로 네 가지가 딱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에메랄드 아이보리 베이지 그리고 웜그레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나 화이트가 크림 화이트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40m를 방송에서 구입하실 경우에 고객님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 쿠션이 실크 벽지는요. 여름에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대박났던 게 뭐냐면 펜션 사장님들이 학원 선생님 원장님들이 엄청 가져가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펜션도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카페, 블로그 예쁘게 해놓지 않으면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제는 다 검색해보고 가잖아요. 펜션 사장님들이 엄청 가져가셔서 셀프로 다 하셨고 그리고 각종 카페나 아니면 학원 아니면 어린이집, 사무실 이런데 정말 혼자 셀프로 그냥 직원 딱 같이 해가지고 붙이는 거니까 전문 도배기사님이 안 오셔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한 거예요. 고객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400억 돌파했어요. 400억 판매 돌파 브랜드가 코시현님 이건 셀프로 하는 거니까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풀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 뒤에 스티커 떼서 내 손으로 직접 뚝딱 아주 쉽게 붙이는 벽지입니다. 색깔 예쁘고요. 방송에서 40m 구매하시면 곰팡이 제거제랑 저희가 오늘 특별히 또 1m 리폼 벽지까지 같이 전해드릴 거거든요. 짜투리 공간 예쁘게 한번 다시 바꿔보세요. 곰팡이 핀 공간들도 좀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집을 좀 단장해야 되는 세기가 지금이잖아요. 2020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새롭게 새 집 같은 곳에서 새해 맞이하고 싶으시죠? 방송에서만 저희 또 구입 완료하신 분들 밀폐용기까지 추첨 통해서 전해드리니까 1차 추첨의 시간이 8분대로 떨어집니다. 색상 선택하시는데 오늘도 역시 크림하이트가 압도적으로 인기 많네요. 지금 주문 1번 40m 구성에 크림하이트가 역시 오늘도 1등입니다. 한 놀이 10m인데요. 2.5m 벽면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방이라도 하나 바꿔보고 싶다면 40m 가져가시면 방 하나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m가 3만 5천 원대입니다. 4배 길이 40m가 9만 7천 원대. 어떻게 된 거야? 10m가 3만 5천 원대인데 40m가 9만 7천 원대. 이거는 고객님 자동 주문 모바일 연결하셔야지 10% 조건 바로 아껴 가실 수 있습니다. 심부람 쇼핑 호스트가 어머니랑 같이 혼자 내 손으로 직접 셀프로 도배하는 모습 고객님 보시면서 이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여성분들 내가 좋아하는 컬러 색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 포인트라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세요. 너무 예쁘죠. 여성분 혼자서도 다 하시는 거예요. 집이 달라지잖아요. 고객님 이런 거 원하시죠? 달라진 우리 집의 모습 기대하시면서 함께하세요. 알뜰하게 구매하시는 조건, 타격 조건은 자동 주문 전화입니다. 오늘 연말받이 특별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만 빛이 나는 것 같아 어릴 적 갖고 싶던 그 선물처럼 이런 게 사랑일 거야 차갑고 시리던 겨울이 포근하게 느껴져 찬 바람이 불어도 널 만나고 싶어 내 가슴 가득히 껴안고 싶어 널 위해 내리는 이 하얀 눈 속에 걸음걸이 가볍게 네 손 잡고 안길 걸어가 fly in love 이 겨울에 Fall in love 넌 사랑하네 언제나 꿈 꽂는 12월의 이야기 Fall in love 이렇게 난 Fall in love 널 사랑해 드디어 찾아온 이제야 내가 온다 사랑하네 언제나 꿈꿨낸 12월의 이야기 Fall in love 이렇게 난 Fall in love 널 사랑해 진짜 잘 만든 벽지예요 어쩜 이렇게 쉽게 어쩜 이렇게 고급스럽게 붙여놓고 나면 전과 허가 확실히 다르니까 집이 예쁘잖아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 집에 있어요 아빠도 재택근무하는 집 많고 또 애들도 거의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했나 우리 집이 이렇게 칙칙했나 바꾸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못했던 게 도배 이건 전후 보세요 집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베란다 보호마실이네요 시멘트에도 붙으니까 시멘트에도 붙고 방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컬러는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걸 누가 와서 해주니까 어려워서 못했던 게 도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붙이면 끝납니다 뒤에 있는 스티커 떼서 고객님 쓱 붙이시면 되는데 오래된 벽지 유행 지난 벽지 지금은 좀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화이트가 유행 안 타서요 고객님들 지금 여전히 좋아해 주시고 천정에도 붙어요 욕실 천정에도 붙을 만큼 잘 붙어요 타일에도 붙고요 여기 욕실 천정 대리석에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붙이고 싶었던 공간 저기 지저분해 애들이 낙서해놨는데 곰팡이 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전후가 확 달라요 엠보 느낌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엠보에 크림 화이트라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고객님들 실제 고객님들의 사용 후기 사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역시 역시 집에 인테리어는요 벽이 달라져야 돼요 도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하기 전후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도배잖아요 벽지잖아요 그만큼 집이 확실하게 예뻐지는 방법 확실하게 새 것처럼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도배입니다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너무 수고스러워서 미루고 미루셨나요? 자 오늘 그야말로 너무 좋은 가격으로 진짜 좋은 품질력의 벽지를 가져가시는데 가열까지 되는 벽지니까 고객님 진짜 슬기로운 소비가 되실 것 같아요 연말 맞이 파격 조건으로 하고 싶은 때잖아요 2020년 12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결하세요 자동주문 모바일 연결하시면 10% 바로 아껴가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오늘도 색상은 역시나 크림하이트가 가장 압도적 미터는 40m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합리적인 가격 보이시죠? 97,200원까지 떨어지는 가격 10m가 35,000원대 40m 4배가 97,000원대 30m 사셨는데 부족해서 10m를 재구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예 40m 구입하시면 11,340원의 할인효과 누려가시고 방송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 40m 구매하시는 분들은 곰팡이 제거제에 저희 오늘 최초로 보여드리죠 1m 리폼 벽지까지 함께 드릴게요 1차 추첨 시간 밀폐용기 2분대로 떨어집니다 자동주문으로 들어오시죠 2차 추첨 시간 밀폐용기 2차 추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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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첨 시간 3차 추첨 시간 3차 추첨 시간 2차 추첨 시간 2차 추첨 시간 3차 추첨 시간 3차 추첨 시간 3차 추첨 시간 온 세상을 들리게 해 누가 봐도 부럽게 해 새하얀 너를 사랑해 1년을 꼽아 기다린걸요 겨울이 너무 그리워져서 하루가 더 길어 첫눈이 오기만 기다려 작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이 모든 사랑이 온 세상 가득히 쌓일 수만 있다면 모두 행복할텐데 눈이 오면 또 내 가득히 꼬마들 웃음소리 넘쳐와 온 너의 장난스러운 미소 I can't stop loving you 이제 우리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집안에 막 바꾸고 지저분한거 이런게 너무 많았는데 못하고 살았죠 도배하세요 네 도배하세요 혼자 셀프로 하는거에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것도 오늘 에메랄드 칼라인데 포인트나 애들 공부방에 한켠에 포인트로 풀쓰는게 아니라 딱 스티커 뒤에 있죠 투명 스티커 떼세요 그리고 붙이면 끝이에요 눌러붙이면 떼고 붙이면 끝 이거 뭐 한둘 붙이는거 한 10분? 그러니까요 우리집에 바꾸고 싶은 벽면이나 시멘트에도 붙고 이거 내가 우리집 다 바꾸는거에요 사실은 예전같으면 여행도 가고 나가고 뭐하고 그렇죠 집에 있어야 되는 연말이니까 뭘 해볼까 집을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도배 한번 해보세요 셀프로 하는 쿠션이 실크 벽지입니다 2021년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자 이게 저희가 매번 말해서 사실은 너무 쉽게 읽고 있는 글자지만 400억 대단합니다 쉽지 않으면 셀프 아니면 이게 쉽지 않죠 400억인데요 엄청나게 저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팔중고밀도의 단열벽지에요 따뜻해요 지금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딱 맞는 내 손으로 직접 하는 이게 단열벽지입니다 어떻게 바꿔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거 풀 써가지고 힘들게 했죠 초베지 바르고 뭐 10년에 한번 우리집 도배할까 말까 했죠 큰 맘먹고 이제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벽지 제발 한번 바꾸고 싶다 이번 기회에 바꾸는거에요 애들이 낙서를 내놨다 정신없다 도배해야죠 자 곰팡이가 결로 때문에 시멘트에 시멘트에 붙어요 시멘트에 찢어진 벽지 하판 나무에도 붙어요 나무에도 자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예전에는 막 풀 써가지고 막 여기 미리 발라놓고 초베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뒤에 투명 스티커 뗐죠 도배를 이렇게 하는거에요 시공이라고 말하는건 저희 쑥스럽다고 할만큼 끝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우리집 벽면이고 시멘트에도 붙고 유리에도 붙고 내가 다 하는거에요 자 이게요 단열벽지 단열벽지인데 이렇게 얇게 잘 만드는거에요 심지어는 단열벽지가 지금 이건 자사벽지거든요 인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조금 무겁고 뒤에는 은박이고 그래서 한계절 붙이고 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얇은거 보세요 세상에 근데 팔중 고밀도라니까요 이게요 이렇게 낭창낭창한데 얇은데 질기긴 얼마나 질기 이게 단열벽지 사계절 벽지 붙였다 떼었다 하는게 아니라 이걸 그냥 이제는 계속 사계절 내내 붙어놓는거에요 자 이게 어려워서 못했다 모서리 돌아가는데 이거 자르고 재단하고 그런게 없어요 그냥 붙이면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그냥 종이접게 놀이한다 생각하시고 요렇게 해서 진짜 놀이처럼요 접으세요 요렇게 종이접게 요렇게 그 다음에 붙여요 쓱싹쓱싹 쉽게 내가 어 내가 조금 맘에 안드는데 그럼 일정시간 동안 뗐다 다시 붙여요 자 모서리 돌아간다 또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붙이는거에요 순식간에 하고 진짜 깨끗하게 잘 붙여요 깔끔하죠 이런식으로 내가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 벽이고 위에 상단 심지어 천장 천장까지도 떼고 그냥 꾹꾹꾹꾹 눌러 붙이면 지금 자세히 보면 천장도 이상한거 시커먼거 되게 많아요 맞아요 천장까지도 그냥 깔끔하게 싹 붙으니까 그대로 요 등까지 모양까지 살아있잖아요 네 천장에도 다 붙어요 야 근데 이렇게 너무 쉽고 좋은데 떼서 뭘 붙이는 거니까 우리 인체에 애들이 집에 있는데 막 이 피부 닿고 괜찮나 확인하셔야죠 확인하셔야죠 대한민국 베이딩코리아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생산 제품 맞아요 6대 중금속 기준적합 테스트 완료 이사가셔서 뭐 새로 뭐 붙였는데 피부도 걱정 덜어놓으시고 네 포말대아이드 불검출 테스트 다 완료받았습니다 이거죠 결로가 많으니까 우리 집은 안그래도 쾌쾌한 냄새가 나고 뭐 축축한데 곰팡이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싹 완료받았고요 네 보온율 테스트 완료는 기본이죠 35.6% 지금 보일러 다 켜셨죠 그렇죠 영화니까 이제 보온율 테스트 완료 받아서 단열벽지라 붙여놓으면 따뜻해요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애들이 낙서를 우리 집에도 이제 한참 낙서할 때에요 유치원 다니니까 엄마 밤에는 달림이 나와서 이렇게 달림이 자고 있어요 고객님도 그리고 고객님 즉시 즉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벽지라면 어떠세요 와 그냥 물걸레질 몇 번 쓱쓱 쓱 근데 커피가 튀고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낙서를 하고 뭐 난리가 났네요 이것저것 요리도 해드시고 그러다 보면 근데 고객님 바로바로 이렇게 쓱 잘 닦아주시면 이거 보세요 관리 잘 되는 깨끗한 벽지라 그것마저도 진짜 쓰시면서 좋으실 거에요 그냥 물걸레질 몇 번에 물티슈 몇 번에 싹 지워지는 거에요 자 됐다 이제 생각났다 어디를 해볼까요 내가 맨날 집에서 뭐하나 오늘은 뭐하고 떼우나 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내 집 내가 꾸미는 거 인테리어 내가 이쁜 옷만 입으면 뭐해요 우리 집을 꾸며놓으면 기분이 달라지는데 나무에도 붙습니다 나무에도 철썩 붙고요 일반 벽지에도 떼지 마세요 그냥 위에 붙여버리면 되니까 네 굉장히 쉽습니다 심지어 타일에도 붙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네 왜 타일 뒤에 보면은 끓음 같은 거부터 막 별의별게 금간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스피커처럼 뒤떼고 타일에도 붙으니까 싹 가리시고 붙이면 돼요 좋아하는 컬러로 바꾸시는 거예요 유행진한 컬러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석고보드 재질도 나오고 유리에도 붙고 유리도 돼요 너무 잘 붙어요 유리에는 시멘트에 붙어요 심지어 그래서 대리석에도 붙고 시멘트에도 붙고 하니까 특히 베란다 있죠 다용도실 세탁실 보일러실 보일러실 시커메해진데 싹 가리세요 잘 붙습니다 시멘트에 너무 잘 붙어요 대리석에도 잘 붙습니다 TV 뒤에 월 같은 데도 색깔 싹 바꿔보시고요 이제 유리 붙고 금속 붙고 시트지 내가 웬만한 재질 다 붙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이제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색깔 컬러만 빨리 고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하죠 나는 너무 다 예뻐서 무슨 색깔 고를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이거 화이트요 왜냐하면 후회 없으세요 열 분 중에 여덟아홉 분이 이 컬러이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후회 없어요 실패 없습니다 막 떼타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도는 화이트라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고 온화해 보여요 그렇죠 엠보가 잘게 싹 들어가가지고 실제 보면 더 예뻐요 이게 1등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쿠션이 크림하이트가 오늘도 1등 지금도 1등인 상황이고요 사무실 웜그레인 사무실 세련돼 보이잖아요 깔끔한 느낌 들잖아요 아이보리 베이지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들어서 네 이것도 컬러 진짜 이쁩니다 오늘 에메랄드 컬러도 인기 많다고요 감각 있는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은 게 포인트로 왜 차분해 보여서 공부방 애들 공부방 서재에도 좋고요 카페 이런 데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죠 고급스러워요 이 컬러가 에메랄드 아니 그냥 엑사나 슬쩍 놔둬도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느낌 네 그게 에메랄드 그럼에도 오늘도 역시나 화이트가 가장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길이 선택이 중요하실 텐데 화이트에 40m가 인기 제일 많아요 왜냐면 가격으로 보셔도 고객님 무조건 자동주문 연결하십시오 10m가 35,000원대 4배인 40m가 9만 7,000원대 가격 보셨죠 이게 내롤 40m에요 이 정도 벽면을 꽉 다 채우실 수 있는 게 40m에요 한 놀에 2.5m 벽면이 채워집니다 한 놀이 10m에요 한 놀에 2.5m 방은 사각형이잖아요 내롤 가져가시면 방 하나 정도는 하시니까 애들 공부방 먼저 좀 바꿔주세요 애들도 얼마나 답답해요 4면을 다 채우시려면 40m 필요하시고 컬러는 화이트가 인기 많고 이왕이시라면 고객님 방송에서 구입하세요 네 방송에서 구입하시면 오늘 40m 하시는 분들 곰팡이 제거제도 챙겨드리죠 또 1, 2m 리폼 벽지까지 가져가시니까 맞아요 짜투리 공간공간 받으시는 랜덤 컬러로 꾸며보시면 네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이제는 우리 연말이에요 정말 다른 때 같으면 나가서 놀러도 다니고 송년회 친구 만나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이 깔끔하고 아늑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저렇게 셀프로 다 하실 수 있어요 1m 리폼 벽지 받으시는 걸로 요렇게 공간 공간 찢어진 공간 공팡이 핀 곳 바꿔보시자구요 시멘트에 붙고 나무에도 붙고 유리에도 붙고 그러면서 팔중 고밀도에 단열벽 지고 가격도 좋습니다 연말맞이 파격 특가 자동 주문 연결하시면 10% 바로 아껴 가십니다 굿노이 내려오던 어느날 본능이 내려오던 어느날 진짜 웬만한 모든 벽면에는 붙기 때문에 붙을까 안 붙을까 요 고민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고객님들 빠르게 빠르게 선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크림하이트 인기 많고 40m 들어오는데 상담하시는 분들 우리 집 방 이 정도 사이즈면 내가 몇 미터 선택해야 될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벽면이 40m 벽면입니다. 네롤이에요. 네롤 가지면 40m가 채워져요. 한 롤에 2.5m 벽면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네롤이니까 40m 맞죠? 한 롤에 10m입니다. 2.5m가 채워지니까 네롤이면 40m 계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높이 2m로 놓고 지금 가로 10m 벽면을 저희가 꽉 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딱 딱 접혀있다고 생각하면 40m 가져가면 방 하나 새롭게 바꿀 수 있겠구나. 아이들 공부방, 안방, 아니면 거실 한 부분 어쨌든 눈에 보이는 우중충한 공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는요. 쿠션의 실크 벽지는 재구매가 너무 많은 이유가 맞아요. 해보니까 되니까 할 만한 거죠. 내가 너무 예쁘게 우리 집 인테리어를 내가 옷 바꿔 입듯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꿔버리니까 사보신 분이 또 사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공부방이라도 한 번 바꿔봐야지 했다가 안방도 바꾸시고 거실도 바꾸시고 저쪽 방도 바꾸시고 심지어는 사무실이요. 계단 벽면 하신 분들도 봤고요. 욕실 천정 바꾸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만큼 한 번 해보시면 이게 셀프 벽지이기 때문에 진짜 뒤에 스티커를 싹 대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의 감탄이요. 정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연말이니까 집에서 분위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만들고 중요하죠. 근데 도배만 한 게 없어요. 사람도 옷 한 벌 바꿔 입으면 너 애가 달라 보인다. 옷이 날개라더니 맞아요. 도배를 하시면 우리 집이 새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답답하지만 집콕 생활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집 안 분위기부터 내가 깨끗하게 환하게 한 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너무 필요한 때에 집에 머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잘 보내볼까 2020년을 좀 마무리하면서 뭘 해보면 좋을까? 고객님 도배하세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해놓고 나면 사실 그렇잖아요. 맛있고 근사한 음식 먹으러 가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그거 하루 한 시간 행복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도배해놓으시면 고객님 두고두고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 힘들지만 기운 이럴 때 또 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펜션 하시는 사장님들 엄청 들어가셨어요. 왜? 펜션도 예뻐야 되거든요. 중요해요. 아늑해야 되거든요. 요즘 블로그 보고 다 예약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피아노 학원부터 태권도장부터 이제는 다 깔끔하고 깨끗해야 돼요. 저희는요. 국내 생산 제품이고 6대 중금속 기준 적합 테스트 다 완료 포르말드 아이드 불검출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는 기본이고요. 아예 보온률 테스트를 완료받은 단열 저희가 이 벽지를 붙여놓으면 따뜻해지는 거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단열 벽지 보온률 테스트를 싹 완료받아서 이렇게 얇고 예쁜데 팔중 구조입니다. 이게 기술력이에요. 얇게 만들었는데 보온률 테스트 35.6% 받은 팔중 고밀도의 벽지 쉽게 붙이고요. 근데 고객님 보온률도 생기시고요. 가성비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벽지를 바꾸면 집이 예뻐지는 거는 다 아는데 견적 때문에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오늘은 그 걱정 안 하시고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40m 크림하이트가 가장 인기 많고요. 자동주문 무조건 연결하세요. 10%라는 가격이 놀랍게 바로 떨어집니다. 30m 사고 10m 모자라서 또 사는 것보다 처음 최초의 40m 선택하시는 게 11,000원 넘는 할인 효과를 누려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구매 완료하시면 40m 구매하신 분은 곰팡이 제거제도 같이 드리고 심지어는 1m 리폼 벽지까지 같이 챙겨드리거든요. 집안 구석구석이 예뻐지는 이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매일 나만 양치하고 나만 세수하고 거울 보고 나만 깨끗하면 뭐해요. 우리가 머무는 곳은 우리 집이잖아요. 그 공간을 한번 싹 바꿔보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붙이면 되는 셀프 벽지입니다. 그래서 1m 리폼 벽지, 곰팡이 제거제, 그리고 쿠션이 가져다가 고객님 집을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바꿔보시자고요. 자동주문 연결하세요. 10% 바로 내려갑니다. 가득 그대만 오직 그대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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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이즈 안내만 드릴게요. 크림 화이트 40m 인기가 많은데요. 40m 구성 가져가시면 지금 보이는 이 벽면을 꽉 메우실 수 있는 거예요. 높이가 2m, 가로로 10m까지. 방 하나 새롭게 바꾸는 거잖아요. 방은 사각형이죠? 한 롤에 2.5m 벽면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네로를 가져가시면 40m, 벽면 4개, 2.5m의 벽면 4개가 방 하나가 다 채워지니까 40m의 크림 화이트를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화이트는 깨끗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 웜그레이는 서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사무실. 아이보리 메이직 포근한 느낌이고요. 에메랄드도 한쪽 포인트 벽지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하시는 분들. 고급스러워요. 세련된 느낌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하니까 서재, 책 읽는 방도 좋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역시나 지금 화이트 벽면 보여드리는데 액자 하나 걸고 예쁜 화분 하나 올려놓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집이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트리 장식. 고객님 예쁜 것들 올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벽지부터 바꿔보시자고요. 진짜 쉽습니다. 해보시면 아마 만족감에 뿌듯하실 것 같아요. 파격 조건으로 안내해드려요. 자동 주문 필수입니다. 내 온몸의 신경들까지 내 숨결마저도 너만을 향해 하얀 거리에 울리는 종소리 하늘 가득히 좁아지는 한방 눈을 보며 네 곁에 있을 오늘을 기대해 내 오른쪽에 늘 함께 있는 내게 감사해 마법에 걸린 것처럼 행복한 미소가 입가로 번져나와 I'm waiting for that 눈엔 너밖에 보이지 않아 이런게 사랑일까 봐 바깥에 기온이 영화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쿠션을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단열벽지인데 붙여놓으면 따뜻한건 기본인데 예뻐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이게 쿠션이 실크벽지에요 실크벽지 옛날에 이거 풀 써서 붙였죠? 이거 다 풀 써가지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두꺼운거 붙였다 뽁뽁이 같은거 겨울전하면 떼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투명 스티커 떼고 붙이면 내가 네 떼고 그냥 붙이면 끝 이거 도배 10분이면 내가 다 붙여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색깔 컬러 빨리 고르세요 지금 집안 분위기 싹 바꾸는거에요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고객님 내 손으로 직접 살면서 도배를 해볼 일이 생겼네요 네 60대 어머님들 고객님들 지금 진짜 주문 많이 주시구요 팔중 고밀도의 단열벽지라서 단열까지 챙길 수 있는 벽지라서 예쁘죠? 따뜻하고 포근하죠? 지금 겨울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그만인거에요 근데 저희가 쉽다쉽다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게 쉬운지 이거 방송중에 할게요 셀프 셀프로 하시는거니까 보여드릴게요 한놀 금방 붙여요 자 진짜 오래된 벽지 이게 언제 저 고2땐가 고3땐가 그 88올림픽할 때 그때 유행하던 문양이었는데 바꿔보세요 애들이 낙서를 해놔서 정신이 없다고요? 안그래도 답답한데 바꾸셔야죠 곰팡이가 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멘트에요 베란다 같은데 보일러실 막 시멘트에도 붙습니다 붙습니다 나무 하판에까지 붙으니까 자 도배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예전에 막 풀 써가지고 초베지부터 바르고 막 이렇게 했죠? 뒤에 스티커 부분 투명한거 떼고 뒤쪽 떼고 보세요 물론 저희가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고객님 진짜 순식간에 이거에요 너무 빠르게 그냥 이렇게 이게 도배에요 이젠 붙이면 되는 벽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단열 벽지인데 사계절 벽지 붙였다 떼다 하는게 아니라 사계절 이렇게 쉽게 붙이면서 심지어 단열까지 되니까 놀랍지 않을까 이게 기존의 자사 벽지인데요 뒤에 이렇게 은박으로 되어있었고 무거웠고 두꺼웠고 근데 이거는 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계절 내내 붙이세요 진짜 잘 만들죠 이렇게 얇은데도 짱짱한데도 힘이 좋고요 이게 사계절 벽지 붙여놓으면 굉장히 따뜻한거에요 보은율 테스트 딱 완료받았으니까 이렇게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이런 모서리 돌아가는거 다 혼자 하세요 겁내지 마 이거 뭐 다 재단하고 자르고 그러는게 아니니까 진짜로 종이접기 놀이한다 생각하시고요 요렇게 이렇게 접으세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붙여 겁내실 필요 없으세요 정말 조금 잘못 붙인거 같아 그럼 이렇게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즉시 떼는 것도 가능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또 접어 모서리 돌아가는데도 요렇게 접어가지고요 내가 솜씨가 이렇게 좋은가 이런걸로 놀라실거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도배 너무 깔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떼가지고 가면 천정이고 모서리고 그냥 싹 우리집 아니면 우리 가게 자영업 우리 학원 우리 펜션 우리 카페 그냥 천정이고 벽면이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싹 바꾸세요 내 손으로요 다 하시는거에요 네 이렇게 딱 붙이는거 보다 보니까 아니 혹시나 이게 좀 믿고 쓸 수 있는건가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니까 믿고 사용하세요 6대 중금속 기준적합 다 테스트 완료 애들 입고 피부가 닿는거니까 포르말드아이드 당연하죠 불검출 다 완료받았구요 우리집은 안그래도 눅눅한데 결로가 많은데 칙칙한데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싹 완료받았습니다 보온률 테스트 완료 단열벽지니까 붙여놓고 여러분 보일러 다 켜셨죠 영화니까 이제 따뜻해요 따뜻함을 잡아주는 보온률 테스트 다 완료받은 단열벽지입니다 근데 애들이 막 낙서를 하잖아요 어린애 우리집도 유치원생이라 이런걸 막 그려놓습니다 엄마 막 이게 상어가 아기 상어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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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낙서를 막 해요 낙서를 오약불을 제거가 좀 용이하면 좋겠죠 고객님 쿠션이 실크 벽지 그냥 몇번 쓱쓱쓱쓱쓱쓱 물걸레기를 몇번 근데 막 커피 집에 있다 보니까 참기름이나 애들 주스가 난리가 났네 음식 하다보면 여기저기 튀기도 하고 고객님 관리 관리 되는 벽지라는 것까지 확인하셔서 깨끗깨끗 예쁜 모습을요 오래오래 유지 한번 해보시죠 물걸레기를 몇번 쓱쓱쓱 깨끗하죠 관리까지 편한거에요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났다 내가 여기 요 색깔도 싹 좀 바꿨으면 좋겠어 바꿔보자구요 우리 학원 우리 집 펜션 우리 거실 베란다 자 그럼 바꾸세요 나무에도 붙어요 여러분 나무 일반 벽지 떼지 말고 그 위에 붙여버리시고 저는 이거 항상 보여드려요 타일에 붙는거 대박 아니에요 타일도 막 끄름 생기고 주방 뒤에 저 구석에 벽면에 베란다 뒤에 투명 스티커만 딱 쓰시고요 스티커 떼고 붙이는거니까 그냥 이걸 누가 못하세요 진짜 종이접기 놀이같은거죠 그냥 붙이면 되는거에요 색깔만 빨리 고르세요 석고 보드에도 붙고 유리에도 붙고 아이고 시멘트 이것도 진짜 대리석에도 잘 붙는데 심지어 시멘트 뒤에 이렇게 투명 스티커 떼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싹 바꾸세요 베란다 곰팡이 핀드에 보일러실 세탁기 옆에 다용도실 붙이면 되는거에요 그만큼 잘 붙는다는거에요 고객님 자 유리 너무 잘 붙는다고 말씀드렸구요 금속 시트지 가리지 않아요 그냥 떼고 붙이면 되니까 이제는 종료시간이 떴습니다 20분도 안 남았는데 19분 남았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이제는 내가 우리집 우리 가게 자영업하는 펜션 생각났으면 색깔만 빨리 고르세요 색깔 난 이거저거 몰라요 나 너무 다 예뻐서 어 판단장애 와요 그냥 그럼 이거 하세요 크림하이트 방송할 때마다 무조건 1등이 크림하이트 10분 중에 8 9분 가까이가 크림하이트 때타는 하얀색이 아니에요 추워보이는게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고 실제로 딱 붙여놓으면 엠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집이 환하고 커 보여요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 크림하이트 1등 그래서 계절 타지 않고 유엔 타지 않고 항상 만족하실 수 있는 컬러 오늘도 인기 많구요 웜그레이 컬러 어떠세요 사무실 하시기 딱 좋은 세련된 느낌 차분하죠 요것도 요란한 컬러 아니라서 고객님 차분한 컬러라 진짜 인기 많구요 아이보리 베이지 요거 저번 방송 때 첫 공개해드렸는데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느낌 들어서 지금 이 겨울에 딱 좋고 에메랄드가 인기 많다는 건 고객님 감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차분한 분위기 에메랄드 요거 서재 공부방이나 책 읽는 데 참 좋고 뭐 카페 같은 데는 진짜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에요 예뻐서 한쪽 벽만 싹 해두시면 포인트로 너무 좋죠 화이트로 전체하시고 벽 한 벽만 에메랄드로 채우시는 거 뭐 요런 방법도 괜찮아요 맞아요 컬러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금방 끝나가기 때문에 색상 선택하셨다면 미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화이트에 40미터로 고객님 들어오시는 이유는 방 하나 바꾸시려면 그 정도 길이가 필요하세요 그렇죠 네 30미터 사시고 10미터 다시 재구매 요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40미터 쪽으로 들어오시면 11,340원의 할인효과 누려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구입하세요 10% 아껴가실 수 있는 조건 자동주문에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방송에서 40미터 구매하시면 고객님이 요 정도 이게 높이가 2미터고요 그렇죠 옆으로가 가로 10미터까지 이 정도의 벽면을 채우실 수 있는 구성이 40미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롤에 2.5미터 벽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롤 가져가시면 벽면 4개가 채워지죠 그러면 방 하나 하시는 거예요 40미터 그래서 공부방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40미터에 크리마이트가 지금 색깔 가장 잘 나갑니다 네 방송에서만 40미터 구입하시는 고객님들께 곰팡이 제거제 챙겨드리고요 1미터 리폼 벽지까지 오늘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요거 그냥 서랍 한 켠 붙이시는 것도 괜찮고 창문 틀 안에 찢어진 부분 있으면 요런 거 한번 붙여보시는 것도 괜찮고 요렇게 진짜 필요하신 걸로 구성 챙겨드리니까 방송에서 좋은 조건 가져가세요 내 손으로 직접 하는 셀프 벽지 진짜 쉽고요 가격도 역시나 파격적입니다 10% 아껴가실 수 있는 조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내 곁엔 추억들이 왠지 떨리는 내 맘 우리만의 크리스마스한 그대 내 손을 잡아요 밤새 내린 꿈들 녹아들기 전에 연말이니까요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특히나 어딘가 밖으로 나가기는 힘들고 집에 머물러야 되는 때니까 레스토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요런 데 쓰셨던 고객님 이제는 우리 집에 가치를 올리는 미래 그럼요 이렇게 누래지고 까묻까묻해지고 곰팡이 피고 찢어진 벽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 공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우린 또 그걸 잘 지켜야 하고 이겨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답답해하니까 애들 공부방 바꿔주시는 부모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집 거실 안방 내가 스스로 셀프로 다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단열박지가 두꺼웠단 말이에요 들뜨고 구김 가고 안에 다 은박이고 그리고 겨울 지나면 떼버렸어요 이제는 너무 얇게 잘 만들고 사계절 벽지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입니다 이제 우리 신보람 쇼호스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옛날에 저 꽃무늬도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예뻤어요 저것도 저것도 포인트로 넣었었는데 이제는 좀 모던하게 그냥 단색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세요 혼자 금방 하셨어요 셀프로 하니까 물론 빠르게 돌려놓은 거긴 한데 고객님 보기에도 쉽게 뚝딱뚝딱 하고 있다는 게 눈에도 보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집이 바뀐 모습 보세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새롭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우리 집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작지에서 봤던 카페에서 봤던 예쁜 모습을 우리 집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어머님이 하시네 어머님이 하시는 것도 어머님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정말 내가 여기는 좀 제발 가려보고 싶다 하시면 해보세요 너무 재미있고요 너무 재미있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집이 확 바뀌거든요 우리 집 늘 똑같았던 이사 가기 전엔 답이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고객님 도배가 주는 그 힘이요 달라지는 전과 후의 느낌이요 아주 큽니다 오늘 가져가시는 게 40m 화이트 인기가 많은데 지금 40m 구성 갖다가 채운 벽면 보고 계신 거예요 높이는 2m고요 높이는 2m고 옆으로 10m까지 방 하나 바꾸시는 거예요 새롭게 사실 이제는 2021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 아이들한테 늘 영영아 씨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하는 잔소리보다 환경을 바꿔주자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책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을래도 뭔가 집중이 되고 맨날 답답하고 힘든데 분위기부터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재택근무하는데 여기저기 너저분하고 정신없고 그래봐요 근무가 됩니까?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죠 도배만한 거 없는 거예요 맞아요 확실한 변화 도배가 벽지가 바꿔줍니다 컬러 다 예뻐서 고민되신다면 크림하이트 권해드릴게요 저희 방송 진행 참 많이 했습니다만 늘 크림하이트가 압도적으로 인기 많고 오늘도 크림하이트 벽면 채워놓은 거 보세요 액자 예쁜 거 하나만 예쁜 식물 하나만 세워놔도 집이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확 트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40m를 방송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1m 리폼 벽지를 함께 전해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색상이 또 랜덤으로 배송이 되니까 받으시는 컬러 보시면서 예쁜 책 겉표지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 서랍장 예쁘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인테리어 구석구석 하시면서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좋은 가격 조건까지 오늘 안내해 드립니다 일단 내가 오늘 주문해야겠다면 무조건 자동 주문으로 오세요 모바일 10%가 내려갑니다 엄청난 거죠 10%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팁을 좀 드리자면 가장 잘 나가는 거는 처음부터 크림 화이트 컬러고요 미터는 40m 구성으로 많이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가격이요 10m가 자동 주문 연결하셨을 때 35,000원대 가격 근데 40m면 10m가 4개죠 4배까지 올라가는데 가격은 9만 7,200원이면 가능하세요 이상하다 10m 곱하기 4는 40m 맞는데 35,820원 곱하기 4는 아닌데 9만 7,000원이네 우리는 그죠 도배가 고객님 벽지를 바꾸는데 도배를 하는데 이런 좋은 가격으로 가능하시다니까요 무이자 6개월 조건 준비가 돼 있고요 방송 안에서 구입하시면 밀폐용기 추첨으로 전해드리는 행운 잡으실 수 있고 또 곰팡이 제거제와 1m 리폼 벽지까지 함께해요 시간 보시면서 조금 서둘러주시죠 1m 리폼 벽지까지 1m 리폼 벽지까지 1m 리폼 벽지까지 다 울려 퍼져요 오늘은 그래도 말할 것 같아요 어젯밤의 꿈에서처럼 추워도 예쁜 옷 입고 누나도 높은 걸 신고 그대와 밤새워 갖고 싶은 오늘 밤 그대를 찾아서 달리는 기분 찬 바람도 너무 상쾌해 그대는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 오늘은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아요 나 연기를 보란 듯이 하얀 눈이 와요 네 집이 예뻐져요 고객님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우리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이거 보면서 우리 집도 한번 해볼까 여기 병실 좀 찢어졌는데 저거 오래됐는데 누래졌는데 고객님 이제 곧 새해니까 우리 집도 새 집으로 인사 가는 거 말고요 도배 한번 해보세요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고민하면 올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못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선택하시는 분은 쉬우니까 이건 셀프 벽지니까 내가 혼자 뒤에 스티커 떼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풀 쓰고 도배하는 거면 저도 못 꺼내드려요 아 힘든데 이건 뒤에 스티커 떼고 붙이면 되니까 우리 집 분위기 내가 셀프로 혼자 싹 바꾸는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쉽고요 그리고 고객님 심지어는 팔중 고밀도의 단열벽지라 선택하시면 지금 같은 영하에 떨어지는 이 추운 겨울에 진짜 잘했다 아유 진작할 거 이 생각 분명하실 거예요 자 오늘 연말 맞지 파격 조건 보여드립니다 크림 화이트 40m 인기 많고요 자동 주문으로 무조건 연결하세요 10% 즉시 할인의 조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댈 보면 내 가슴에 종소리가 울려 퍼져요 오늘은 그래도 말할 것 같아요 어젯밤의 꿈에서 전 그 겨운 이 밤 기다리던 고요해지면 그더만 꼭 숨겼던 고양이들 다 들려주고 싶어 Give me give me 그대보다 좋은 선물 나는 몰라요 기다린 그날이 우리 네 고객님 방송 종료 시간이 다가와서요 이제는 색상 선택하시면서 고객님 선택하시는 그 예쁜 벽지 셀프 벽지가 심지어는 팔중 고밀도의 단열벽지라서 춘 겨울에 단열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선택이 되실까요 이거를 여러분 풀 써서 도배하라고 하면 무섭죠 아니죠 뒤에 떼고 붙이는 벽지 떼고 붙이는 쿠션이 실크 벽지 이거 겁먹지 마세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네 진짜 오래된 벽지 애들이 낙서를 내놨어요 곰팡이가 폈다고요 시멘트에도 붙어요 나무 하판에도 붙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풀 쓰는 거 아니고 뒤에 투명 스티커 부분만 떼서 뒤에 떼고 쿠션이 실크 벽지를 도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워서 놀라워요 쉬워서 이게 도배예요 우리집 인테리어 분위기 내가 색깔 다 바꾸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잘 만들읍니다 보세요 낭창낭창 굉장히 낭창낭창하죠 네 이거를 이제 사계절 벽지니까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찔기기는 엄청 찔기죠 이거를 셀프로 합니다 셀프로 자 투명 스티커 있죠 뒤에 스티커 잡고 떼주시고요 그냥 내가 붙이는 거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모서리 돌아가는 것도요 이거 다 잘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 접기처럼 보세요 접어요 종이 접어요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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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이상해? 두드러졌어?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일정 시간 동안 웃음이 나오죠 이렇게 쉬운걸요 끝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니까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 천정 가벼우니까 떼가지고 꾹꾹꾹 모서리 천장 벽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국내 생산 제품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겠죠 애들이 키우는 집 6대 중금속 기준적합 다 완료받았고 포로말디아이드 불검칠 다 곰팡이 저항성까지 우리 집은 결로가 좀 심해 눅눅해요 촉촉해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 네 보은율 테스트 다 완료 붙여놓으면 따뜻해요 단열벽지니까 네 근데 지금 질문이 가장 많으신 게 여기저기 붙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 괜찮을까요 붙어요 나무에도 붙어요 나무에도 붙고 일반 벽지 때리지 마세요 벽지 위에 붙고 아 벽지 위에 붙으면 돼요 석고 보도에도 붙고 석고 보도에도 붙고 아니 심지어 타일에도 붙는다니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고요 붙여버리면 돼요 네 타일 끄름 붙은 거부터 지저분한 거 시커매진 타일 금간 거 싹 바꿔버리시고요 시멘트에 붙어요 심지어요 시멘트 대리석에도 붙고 시멘트에도 붙고 뒤에만 이렇게 떼가지고요 베란다도 좋고 보일러실 세탁실 세탁기 옆에 시멘트 뭐 뒤에 다 붙는 거예요 유리 금속 시티지 이제 마지막 컬러 선택만 빨리 오세요 1등입니다 오늘도 역시 크림하이트가 1등 막 떼타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 빛이 은은히 돌고 엠보가 있어서 집이 붙여놓으면 굉장히 환하고 넓어 보여요 10분 중에 8 9분은 다 크림하이트 사무실은 무조건 이거 오세요 사무실 원그레이 컬러는 사무실 컬러로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네 아이보리 베이지는 조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라 실물 되게 예쁘고요 에메랄드 컬러는 카페 못 꾸미기 원하시는 분들 차분해서 또 서재 공부방에도 포인트로 많이 쓰거든요 거실 한쪽 포인트 벽면 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 고객님 이제는 좀 고민을 끝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크림하이트에 40m가 인기 가장 많아요 10m, 20m, 30m, 40m가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만 방 하나를 좀 바꿔야겠다 계획하신다면 아이들 공부방 좀 깨끗하게 침실 좀 환하게 자 40m 크림하이트 건네드릴게요 30m 더하기 10m 따로 사시는 것보다 40m 최초 선택하시면 11,340원의 할인효과 누려가실 수 있고요 자동 주문 모바일 무조건 연결하십시오 10%가 내려갑니다 엄청 센거죠 자동 주문이나 모바일로 주문을 하시면 10%가 그냥 파격적으로 즉시 할인되니까 자 힌트 드립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컬러는 저 크림하이트 그리고 40m 가지시면요 내일 오리면 40m가 빼곡히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길쭉한 벽면을 다 메우실 수 있는 구성이 40m 방 하나 쉽게 생각해서요 방을 하나 쫙 바꿔야겠다 40m 선택하시면 되세요 종료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동 주문 무조건 연결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하얀 눈 내 입은 하염없이 한숨뿐 하늘이 여 부탁인데 차라리 위를 내려줘 Don't make me down 12월 25일 하필 오늘따라 일찍 눈이 떠져 커튼을 젖혀보니 흰눈에 덮여 새하얀 사상 네 끝나는 시간 되니까 오늘도 역시나 쿠션이 고민하시던 분들 겨울 컬러 저희가 다 보여드렸고요 컬러 다 예뻐요 그럼에도 아직 못 정하셨다면 저희 늘 말씀드리죠 10분 중 9분이 화이트라고요 맞습니다 크림 화이트 인기가 방송할 때마다 가장 좋고 부동의 1등 아예 10분 중에 8, 9분이 다 크림 화이트니까 색깔 고민 되시면 무조건 그냥 따라오세요 크림 화이트의 40m 구성이 오늘도 역시 1등입니다 그러니까 60대 고객님들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만큼 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쉽고 내 손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연말이라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뜻깊게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뭘 할 수 있을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안 이곳저곳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 드시잖아요 당연하죠 도배만 한 게 없고요 벽지가 그야말로 집을 스타일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왜 기분 전환이란 얘기가 있죠 연말인데 예전 같으면 송년회다 수능 끝나서 친구들 만나고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하고 올해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그 공간이 행복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 있다 보니까 보여요 아우 내가 저거 좀 바꿨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저거 지저분해서 좀 바꿔놨어야 되는데 네 도배만 한 게 없어요 이거는 내가 쿠션이 실크 벽지는 붙이는 벽지 셀프 벽지입니다 보온률 테스트 35.6%까지 받은 단열 벽지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고객님 재질은요 실제 받으시면 고급스러움에 더 만족하실 만한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책상 선택, 미텀 선택 다시 한번 조금 서둘러 주세요 이왕이면 고객님 자동 주문 혹은 모바일 연결하십시오 타격 10% 즉시 할인의 조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자동차 고객님 자동차 장영상 네 집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밥도 집에서 먹고요. 커피도 집에서 마시고 운동도 집에서 하고 일도 집에서 하고 연말도 집에서 보내실 텐데 그래서 집을 바꾸는 일 정말 가치 있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도배하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집을 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집을 깔끔한 집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로 다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주문 많으셔서요. 저희 얼굴 못 보여드리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자동 주문 연결하셔서 10% 아껴가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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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멋진 두 남자와 함께하는 행운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쇼핑호스트 최지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님들도 행운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2020년 마지막 구성으로